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강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브랜드, 바로 브라이틀링 시계를 드디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브라이틀링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네비타이머 B01 크로그래프 4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브라이틀링 시계 리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몇 년 동안 제 주위에서 브라이틀링 시계를 샀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메리트가 느껴질 만한 모델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브라이틀링에서 마지막으로 산 모델이 뭐였냐면 콜트 4일이라고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2016년도에 샀더라고요. 한 7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특별히 다른 모델을 안 산 거 보면 그렇게 끌리는 모델이 없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멀어지면서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런 거 보면. 자 근데 이제는 저도 사고 싶은 모델이 생겼거든요. 그럼 어떤 모델이냐? 대표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인율된 탑타임 아니면 클래식 AVI.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네비타이머 B01 크로노크래프 4일. 확실히 이 세 가지 모델은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고. 제가 아마 산다면 내년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 꼭 하나 사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가 왜 브라이틀링 브랜드를 사랑했느냐? 제가 브라이틀링 시계를 한참 좋아했을 때가 대략 한 2010년? 그때 전후거든요. 그때 나왔던 모델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성미가 넘치면서 정말 파워풀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탑 브랜드에 비해 뛰어난 디테일이나 피니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강철물고기라는 별명도 이 브라이틀링 때문에 나온 건데. 제가 당시 대학생일 때 그때 시계를 정말 많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기변병이 정말 그게 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브라이틀링 시계를 처음 사게 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슈퍼오션 스틸피쉬. 제가 봤자마자 와 이건 정말 내 시계다. 이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시계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양면 무판사로 비치는 다이얼의 디테일이나 남성미가 넘치는 특유의 라이더 베젤 또 2000m의 엄청난 방수까지. 그리고 야광도 정말 빵빵하기로 유명했었죠. 제가 이때부터 브라이틀링이라는 브랜드에 정말 많이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냥 아예 스틸피쉬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로 강철 물고기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용 중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구형 신형 모델을 다 합쳐서 한 5번 그 정도로 많이 샀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하려나 내비타이머 모델도 정말 많이 사고 팔고 했거든요. 한 다 합쳐서 한 6번. 그때 제가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지금의 제 와이프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죠. 제가 주말에 아침부터 바다 보러 가자고 말을 해놓고 새벽 일찍 만나서 부산에 내려가자마자 내비타이머 모델을 중고고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바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내비타이머 중고고래였거든요. 그때 정말 그 어이없어하던 제 와이프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제가 그때 브라이틀링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와이프도 브라이틀링에서 어떤 모델이 나왔는지 연예인들이 어떤 모델을 착용했는지 그 정도로 다 알 정도로 뭔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당시에 같이 출시를 했던 콜트 크로노맵 벤틀리 GT. 그때 뭐 당시에 나왔던 브라이틀링 시계는 거의 다 한 번씩 다 사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 잊혀져버렸죠. 저희 TMI는 여기까지 하고 먼저 내비타이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윌리 브라이틀링이 1952년에 당시 파일럿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회전 슬라이드 룰을 장착한 크로노그래프 시계 하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 목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항법을 뜻하는 내비게이션하고 타이머를 합쳐서 내비타이머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2년 뒤에는 세계 최대 규모 파일럿 클럽인 AOPA 여기 공식 파일럿 시계로 선정이 되어질 정도로 모든 파일럿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브라이틀링은 이를 기념해서 해당 모델의 AOPA 윙 로고를 사용을 했는데 이 윙 로고가 최근에 에디션 모델로만 출시를 하다가 드디어 일반 모델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유 내비타이머 B공의 크로노그래프인데 이 모델은 작년 2022년에 새롭게 리뉴얼이 된 모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당시 출시 반응은 원래 사이즈로 다시 돌아와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존 마니아들한테는 다운그레이드가 좀 많이 보여서 아쉽다는 소리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얼 프린팅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 부분의 커빙 폴리싱의 부재 크로노그래프 핸드의 B로고 삭제 저는 뭐 사실 디자인하고 사이즈가 좀 뭔가 바뀌었구나라고만 인지를 했지 역시 한길만 판 사람들의 눈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한 게 현재 브라이틀링 CEO 조지컨이죠. 아무래도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운그레이드 부분은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있는 편이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의 유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난 거기에 전율을 느끼고 거기에 답을 대놓으려고 한다. 이후에 갑자기 수많은 헤리티지 모델들을 다시 복각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기존 디자인들에서 뭔가 확확 바뀌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특히 헤리티지 모델들이 브라이틀링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미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틀링이 오히려 트리뷰트 느낌으로 갑자기 많이 만드니까 기존 마니아들이 원하는 그런 멋있는 브라이틀링의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무난해지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많이 죽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지컨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많이 나뉘는 편인데 사실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래도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브라이틀링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그 이후에 오버사이즈를 고집하는 등 시계시장 트렌드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휘청거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도 생겼고 또 다양한 트리뷰트 모델들을 출시와 동시에 사이즈까지 어느 정도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기 마련이니까요. 그 결과가 오늘의 네비타이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41mm 사이즈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네비타이머 모델도 당시에 40mm에서 41mm로 나름 그 당시에는 크게 나온 사이즈였는데 오히려 사이즈 숫자로만 본다면 의미가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하고 특히 저같은 경우는 99형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41mm 모델이 가장 밸런스가 좋지 않나 물론 43mm 모델도 비율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만 듣고 사는 건 비추합니다. 실제로 보시고 본목에 올려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케이스 두께는 13.6mm로 조금 더 얇아졌습니다. 동시에 러그투러그는 46.8mm 다른 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짧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손목 둘레이든 거의 다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러그는 한결같이 22mm로 유지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이즈가 네비타임에 맞는 비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7은 링크의 브레이슬릿은 구조도 그렇지만 폴리싱을 정말 잘 해놓아가지고 여전히 착용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러쉬드 피니시가 추가가 되어줬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잡는 케이스 측면이나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 있는 이 브레이슬릿. 그래도 중앙 링크에는 폴리시드 피니시를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절대 투박한 느낌은 안듭니다. 특히나 저는 단단해 보이는 이 브러쉬드 피니시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서 기존에 있던 홀 폴리시드 피니시보다는 브러쉬드 피니시가 약간 섞인게 더 괜찮은 것 같고 폴리싱 자체는 정말 수준 높게 해놓은 편이라서 기본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만 아까 커빙 폴리싱이 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푸시 버튼 그리고 특정 부분 클라스프 부분도 그렇구요. 그리고 클라스프가 기존 모델은 이 가격대 맞나라고 할 정도의 단순한 폴딩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바뀌었고 확실히 디테일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이왕 해줄 거면 미세 조정이 되는 익스텐션 기능도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저는 네비타이머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스트랩이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브레이슬릿 뿐만 아니라 엘리게이터, 카우 거의 모든 레더 스트랩하고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말 장점인 것 같고 특히 빈티지 스타일 레더 스트랩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 이유가 전 모델은 블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클래식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이 좀 강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뭐냐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AOP의 윙 로고 이건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B 로고보다는 낫다. 그리고 레터링의 배치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크로노미터 레터링을 삭제하고 오리지널 느낌이 나도록 네비타이머 레터링을 다시 밑으로 내린 점이 있고 회전 슬라이드 롤은 약간 평평해지긴 했는데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곡을 이용해서 상당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놓았습니다. 뭐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계 보는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50-60년대에 출시했던 네비타이머 모델에 가깝게 표현을 해서 레트로한 느낌을 살린 게 아닌가 확실히 존모델하고 지금 모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젤 구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방수는 30미터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냥 파일럿 시계니까 그래서 물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또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다이얼의 이너스케일 하나가 삭제가 되어줬고 그 대신 서브 다이얼을 조금 더 키웠기 때문에 특유의 오미조미람은 그대로 살아있다.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은 크로로그래프 핸들을 보면 비록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실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트리뷰트 느낌으로 본다면 없어지는 게 맞긴 해요. 그래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없어진 건 정말 아쉽고 그 대신 전체를 레드 컬러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것도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요? 다이얼 컬러는 근본이라고 불리는 블랙 리버스 판다 다이얼이 아니긴 한데 지금 보이는 블랙 블루 이 두 컬러의 조합도 정말 예뻐요. 여기에 썬네이핑 시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뭔가 반전된 매력?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데이트 위치를 6시로 옮기면서 훨씬 더 밸런스 있는 모습까지 갖추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하면서도 나름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야광은 여전히 필요한 포인트 부분에만 들어가 있고 무브먼트도 보면 확실히 전 모델보다는 부품의 디테일이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특히 로터 디자인이 바뀌니까 이제는 진짜 인하우스 무브먼트다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전에는 그냥 옛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느낌이 났죠. 스펙으로는 글루시드르 밸런스 휠에 키프 쇼크 시스템 레귤레이터 디자인도 살짝 손을 본 것 같고 이외에 컬러 밀에 수직 클러치 파워 리저브는 70시간 여기에 크로노미트 인증까지 현재 이 모델 가격이 브레이슬리 모델 기준으로 1271만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본다면 이제는 나름 안정적이면서 정말 괜찮은 무브먼트가 아닌가 해요. 현재 브라이슬링의 명성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네비타이머라는 네이밍은 여전히 시계 역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헤리티지를 중시를 한다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이 모델은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좀 바뀌었네? 라고만 했지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다운그레이드고 모호간에 예쁘고 좋은 시계는 맞다. 이미 제 주위에 두 명이나 샀을 정도로 확실히 네비타이머는 어디 안 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구요.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같이 즐겁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끝!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